충남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도 민주당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충남에서 새롭게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을 이재곤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시장의 민주당 구본영 후보가 2배 가까운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고, 공주시장의 민주당 김정섭 후보가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보령시장의 한국당 김동일 후보가 민주당 바람을 딛고 재선에 성공했고, 아산시장의 민주당 오세연 후보가 당선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서산시장의 민주당 맹정호 후보가 현역시장을 누르고 당선됐고, 논산시장의 민주당 황명선 후보가 3선 고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당진시장의 민주당 김홍장 후보가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고, 계룡시장의 민주당 최용무 후보가 1기와 2기, 4기에 이어 최초로 네 번째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태안 군수의 민주당 가세로 후보가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고, 금산 군수의 민주당 문정우 후보가 당선돼, 95년 이후 첫 진보 군수 시대를 맞았습니다. 부여 군수의 민주당 박정현 후보가 당선돼, 대전과 충남에서 두 박정현 후보가 단체장에 올랐고, 서천 군수의 한국당 노방래 후보가 재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남녀 대결을 벌였던 홍성 군수의 한국당 김석환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끝까지 접전을 벌였던 청양 군수의 민주당 김돈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산 군수의 한국당 황선봉 후보가 재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